표준 킹 제임스 성서에 나타난 부패상을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Out of prison, he comes to reign.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말 그대로 out of prison, 감옥에서 나와서 he comes to reign.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to가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뭐 뭐 하기 위하여 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감옥에서 통치하려고 나오기 때문이라 감옥에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러가지 일을 겪다가 그 결과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해아래서 다니는 해아래서 걷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숙고를 해봤는데 그를 대신해서 서게 될 그 두 번째 아이와 더불어서 내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그를 대신하여 서게 될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숙고하였으니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나는 해아래서 살아있는 모든 산자들을 숙고하였는데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이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먼저 세컨 차일드 두 번째 아이를 이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1세대, 2세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역을 표방하는 표킹이 세컨 차일드를 어떻게 해서 2세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런 것처럼 두 번째 아이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컨 제네레이션 두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명백한 오역입니다. 또한 내가 숙고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숙고했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서게 될 두 번째 아이를 숙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은 문장 구조 분석을 잘못해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를 숙고한 것은 맞게 했는데 그를 대신해서 일어설 이세와 함께 하였더라 뒷문장이 좀 모호합니다. 표킹의 번역대로 하면 해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산자들 숙고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이세와 함께 하였더라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이세와 함께 하였다는데 누가 함께 하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문장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경에서처럼 그를 대신하여 서게 될 두 번째 아이와 함께 내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숙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컨 차일드는 결코 이세가 아닙니다. 표킹은 여기서도 틀렸습니다. 다음 16절입니다. 모든 백성들 곧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도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 표킹은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니 실로 그들 앞에 존재하던 모든 자들의 끝이 없는이라 끝이 없다는 말을 두 번을 써주고 있습니다. 번역이 서툴러서 계속 반복해서 써주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번역할 때 그렇게 좋은 번은 아닙니다. 번역이 서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thy foot when thou goes to the house of God and be more ready to hear 여기서 keep, die, foot 내 발을 조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내 발을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표킹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지키고 그리고 듣는 자세를 더욱 갖추라고 했습니다. 발을 지킨다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을 지키다 너의 발을 지키고 자기 발을 지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발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표킹은 번역을 하지 못하는 성성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뜻이 없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keep, die, foot keep이 지키다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너의 발을 지키라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국말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한글 킹잼 성경에 있는 대로 두 번째 보면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써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듣는 자세를 더욱 갖추라 이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숙고해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두 번째를 대명사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표킹은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두 번을 써준 것입니다. 하나는 실명사고 하나는 그것을 받아주는 대명사인데 두 개를 다 실명사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 2절에도 Be not rash with thy mouth 너의 입으로 서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서둘는다는 말은 함부로 말을 하고 급하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너의 입으로도 경솔해지지 말며 자 입이 경솔해지다 한국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한국말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입이 경솔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국어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입이 경솔해진다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다가오는데 글자는 한글인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한국어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 Be more ready to hea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인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듣는 자세를 더욱 갖추라고 했습니다. Be ready to grow 기꺼이 뭐 뭐 하다 입니다. 뒤에 리슨이 있으니까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모호가 나왔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표킹에서는 그냥 듣는 자세를 더욱 갖추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When thou bow, so bow unto God 하나님께 bow or bow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의 소원으로 소원할 때 소원으로 소원할 때 이게 지금 bow or bow 하나는 동사로 쓰였고 bow가 하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영어식으로는 이런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g a song 그러면 노래하다, 노래를 자 그러면 sing a song이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노래하다라고 하는데 이 맹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소원으로 소원하다 그랬어요. 그냥 소원하는 건데 sing a song을 노래를 노래하다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표킹의 번역이 얼마나 서툴고 잘못되고 한국어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번역을 해놓은 거를 그것도 성경이라고 해놓은 거를 이게 맞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번역을 sing a song을 노래를 노래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어를 직역해서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식으로 bow or bow 서운하다는 말인데 자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he has no pleasure in fools 어리석은 자들 안에서는 기쁨을 갖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직역을 표방하는 이 표킹에서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않으신다. 그래서 in을 뭐 뭐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표킹에서 in을 뭐 뭐 안에 라고 번역 안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in이 들어가면은 손 같은 경우에도 손 안에 또 생명의 책 안에 이마 안에 손 안에 의 안에 written in the books를 책들 안에 기록된 또는 그곳에 이것을 그곳 안에 그들의 이마에 그러면 in their foreheads 이거를 그들의 이마 안에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 in을 뭐 뭐 안에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in을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표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번역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시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suffer not thy mouth to cause thy flesh to sin 이게 지금 suff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울 때 suffer가 고통당하다 이런 뜻으로 배웁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뭐를 허락하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좀 불쾌한 뭔가를 경험하다 이런 거를 suffer라 그래요. 그러니까 suffer 나시니까 그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의 입으로 너의 육신이 죄짓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자 근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너의 입이 너의 육체를 죄짓게 하는 일을 겪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어색하죠. 뭐뭐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입으로 죄짓지 말라 그냥 이런 말이거든요. 입으로 육체에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를 죄짓게 하는 일을 겪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어색하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런 번역을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정말 읽어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생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여기에 그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angel 그러면서 뒤에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여기서 그 정관사 너가 딱 지칭해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나올 때는 성욕신하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정관사 더는 반드시 써줘야 하는 정관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이고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어떻게 해줬냐면 천사 앞에서 그것이 하나의 과오였다고 말하지 말라. 그냥 막연한 천사 정관사 덜을 생략해줬어. 이 중요한 정관사 덜을 이 정관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 정관사입니다. 그 천사라고 그래야 주 예수 그리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사라고 해놓으면 막연한 수많은 천사 중에 그냥 막연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하나의 과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불필요한 사족은 여기다 하나라고 붙여주고 아주 중요한 정관사 덜을 생략했어요. 해석을 해줘야 될 것은 빼고 빼야 될 것은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너의 두 손에 나온 결과물 이렇게 두 손이라고 해주고요. thine hands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써주고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것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사가 지금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주님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걸 빼주고 불필요한 unerror 이런 거는 붙여줬어요. 하나의 실수를 주의 천사는 즉 하나님의 현연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메신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사 그러면 현연 즉 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에서 이 그 정관사를 빼줌으로써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입으로 죄짓지 말고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오역을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정관사 덜을 생량함으로써 의도적인 마귀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 있어서 불필요한 관산을 써주고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중요한 정관사는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문장에서 The work of dine hands 내 손으로 한 일 work이 지금 일이거든요. 네 손으로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네 손으로 한 일인데 표킹은 이것을 너의 두 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work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멋대로 번역이고 영어 work를 변개시킨 거예요. 결과물이라고 이것은 결코 영어 킹잼 성경을 직역한 성서가 아닙니다. work 어디에 결과물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work를 결과물로 하는 것입니까? 뭐 이 정도는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어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단어에 있지도 않은 뜻을 그냥 갖다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음 5장 7절을 보시면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첫 번째는 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헛된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In the multitude of dreams and many words there are also diverse veneties 해킹은 이것도 꿈들과 많은 말들의 허다함 가운데 갖가지 헛된 것들도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in the multitude 에서 in을 가운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버스가 지금 영어 본문에는 이텔릭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텔릭체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원문에 없는 건데 영어 문법이나 영어식 표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텔릭체 단어를 넣지 않고도 번역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 구조상 이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표킹에서는 꿈들과 많은 말들의 허다함 가운데 갖가지 헛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인을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에서 어느 지역 지역이라는 영어로는 province 가 또 나옵니다. province 는 지역이나 지방 이라는 뜻인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어느 관할 지역 이라고 그랬어요. 관할 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공의와 정의를 무참히 뒤집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Violent Perverting Objudgment 에서 Pervert 를 무참히 뒤집는 것을 본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Pervert 는 왜곡시키고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Violent Pervert 그러면 아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참히 뒤집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뒤집는 거 아니거든요.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의미를 다르게 지금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Pervert 가 뒤집다는 뜻이 되는지 이거는 이 단어에 없는 뜻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영어 단어를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Marble not at the matter 일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표킹은 여기도 그 사안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matter를 사안이라고 바꿨어요. matter 그러면 그냥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거를 사안으로 바꿨을까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풍요가 영어로는 abundance 입니다. 그래서 abundance 라는 단어는 a large amount of something 풍성한 거예요. 양이 아주 많은 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풍요 풍성함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표킹에서는 유복함을 사랑하는 자도 그래서 이 abundance 를 유복함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이 단어 뜻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abundance 가 유복함 이 됩니까? 유복하다는 말은 살림이 넉넉하다는 말이거든요. abundance 를 유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표킹 밖에 세상이 없을 거예요. 영어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고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킹의 지멋대로 번역에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이 abundance 를 유복함으로 번역하는 것은요. 정말로 상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end 가 하나 나옵니다. end 제가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엔드를 엔드를 그로 그로므로 라고 문맥을 잘 연결해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그냥 그리고 라고 해줬어요. 표킹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물들이 늘어날 때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슨 복리가 있느냐 여기도 복리라고 해놨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굿이 어떻게 해서 복리가 됩니까?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그리고 라고 하면 이게 이상해요. 말이 안 맞거든요. 한글 킹잼 성경처럼 그럼으로 라고 해야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그러므로 이 소유자들이 자기 눈으로 이거를 보는 거 외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근데 이걸 그리고 라고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아요. 그 다음 12절에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해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이버링 맨 자 근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근로자의 잠이라고 그랬어요. 근로자라는 것은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거의 BC 천년 솔로몬 시대 기록된 단어를 이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전혀 맞지 않게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표킹은 복리니, 근로자니, 철거니, 건축물이니.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을 성경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집안일이나 가정주부나 근로관계가 아니고 그냥 자기 논밭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전부 다 노동자거든요. 레이버링맨, 일하는 사람이요. 이거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표킹은. 영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만 해도 지경만 해도 이 지경으로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영어킹잼 성경을 지격한 성경이라고 표방하는지 이 성서는 번역자 개인의 사견으로 가득 찬 성서입니다. 지상의 수호권의 책들 중에 그냥 하나 바보 같은 번역이 잘못된 책인 거지 결코 성경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보 같은 단어들을 쓰신단 말입니까? 이 표킹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참으로 사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abundance of the rich will let suffer him to sleep. 자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표킹은 그러나 부자의 유복함은 여기 abundance를 또 유복함이라고 그랬어요. abundance는 결코 유복함이 아닙니다. 그냥 풍성함, 풍부함입니다. 그가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suffer는 뭐뭐를 허락하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will not suffer him to sleep. 그럼 그가 잠자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뭘 용납하고 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용납이 안 돼. 그런 악한 행동은 용납이 안 돼.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잠을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도 되지 않은 번역을 지금 해놨어요. abundance는 결코 유복함이 아닙니다. not suffer. 이 역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용납한다는 건가요? 그냥 자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영어 단어로 neimli, 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표킹은 이것도 이름하여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neimli를 이름하여 이렇게 쓰나요? 곧, 즉 이런 뜻인데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영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지. 그 다음 14절 그러나 재물이 악한 속으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자, 영어는 but those riches perish by evil travail per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perish는 멸망하다 망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러한 재물들은 불행한 고역에 의해 사라지는 이라 표킹에서는 evil travail에서 evil을 불행한이라고 잘못 번역했고 perish도 사라진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혼이 멸망하다 그럴 때도 이 perish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소멸하다고 쓰거든요. perish를. 그래서 혼이 소멸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표킹을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perish를 사라지는 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걸 보고 perish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evil도 불행한이 아니에요. 불행한 고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 다 틀린 번역입니다. 악한 수고로 망하는 것입니다. perish는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표킹은 너무 잘못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영어 단어에 그 뜻이 없는 단어를 아주 과감하게 써놨어요. 성경에.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바꿨을까? 레이버링맨도 근로자라고 바꿔놓고 세컨 차일드를 이세라고 해놨어요. 세컨 차일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세라는 뜻이 있는지 그리고 어번던스도 유복함이라고 해놓고 굿! 이거를 복리라고 해놨어요. 너무나 현대화된 성서입니다. 말도 되지 않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사합니다.